군에 입대하면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20개 학생들을 선발해 엘리트 군인을 만드는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는 학비 혜택과 취업의 기회도 부여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미래창조과학부 조은학현 미래인재기반과장과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학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기사로도 전해드렸는데요. 크게 방안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전문사관을 양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20개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교로서 군 복무를 하게 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ROTC나 학사장교는 전시 혹은 평시에 전투 임무 수행을 위한 소대장급 지휘자의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과학기술전문사관은 국방 R&D 역량 강화와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군의 첨단 기술을 통한 전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학교육과 군복무, 제대우, 취창업을 연계해서 우수한 20개 학생을 국방과학연구소 등 군소속 연구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고 창업과를 양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군장교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이 우수한 연구인력이 군에서도 실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공계 우수인력들이 군 복무기관을 국토방위와 더불어서 창조경제와 창업국가에 도움이 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방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근무 경험은 이공계 학생들의 실력과 자질 양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국방연구개발의 기획과 실행 평가 현장에서 창업 역량을 직접 키우고 각종 항무 문제를 접함으로써 융합 역량을 갖추고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역량을 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방안이 이스라엘 사례를 참고했다고 하던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이런 제도들이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탈피오트라고 이 말은 최고 중의 최고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엘리트 장교 육성을 위한 군복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연간 50명의 우수한 고교생을 선발해서 히브리 대학에서 교육을 3년 이스라엘 방위군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군 장교로 6년의 복무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이 탈피오트 제도를 통해서 배출 된 인력은 소수이지만 이스라엘의 벤처 업계와 학계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교환 방식의 전기차를 개발한 베터플레이스와 이베이가 인수한 지불보안업체 프로드 사이언시스 등이 탈피오트 출신이 만든 벤처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같이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이스라엘처럼 대학 교육, 군복무, 취창업이 연계된 이공계 우수 인재의 육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교로 임관한 학생들은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곳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나 또 어떤 업무를 하게 되고 또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 건가요? 과학기술전문사관으로 임관하게 되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년간 연구개발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고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는 전기, 전자, 기계, 컴퓨터, 물리화학 등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세부 추후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수학생 선발을 담보하고 20명이라는 소규모 정원을 고려해서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특성화대를 중심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선발 대상은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특성화대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과정은 해당 기술분야의 전공과목과 공통과정인 국방과학기술과목으로 고생할 계획입니다. 오늘 체결된 MOE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4월에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0월 중에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과학기술전문사관 프로그램에 대한 건데 이번에 발표하신 것 가운데는 사이버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건 장교로 임관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사이버전문인력이라고 할 때는 정보보호 분야의 장교, 부사관, 일반 병을 통틀어 말합니다. 이 중에서 장교 부부는 2012년부터 국방부와 고려대가 협약을 맺은 사이버 국방학과를 통해서 매년 3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애벌 중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부사관과 병급의 사이버전문인력은 연간 20여 명 규모로 선발하게 되는데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증언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선발 방식과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2015년부터 교육생을 모집 양성해서 2016년부터는 군 입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선발된 요원들은 군에서 일을 한 뒤에 또 군복무를 마치면 어떤 일정 혜택도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이버전문인력은 대학 또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집중이 양성되고 군 입대와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위협에 즉시 대응 가능한 인력으로 활용됩니다. 제대 이후에는 경력 단일 없이 국가기관이나 민간에서 정보보호 전문가를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처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이버전문인력이 제대 후에 대학원 진학을 원할 경우에는 미래부의 고용계약형 석사과정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며 취업 또는 창업을 원할 경우에는 취창업, 박람회 등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국방부에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가 함께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학부 전문사관과 사이버전물리의 양성은 이공계 우수인재가 군 복무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경력 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 및 창조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청년들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 복무가 경력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겠다는 데 양 부처가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처들이 협의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전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성하고 창조경제 기반을 확장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조낙현 미래인재기반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